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사상은 크게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인데 한국은 이러한 세 가지 사상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 고대부터 유교 사상을 가장 깊숙이 받아들여 한국인들의 정신체계를 형성했죠. 하지만 유교는 현재 시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제약이 많다고 평가됩니다. 가부장제를 만들어 여성과 어린이를 차별하고 신분제를 만들어 양반과 천민을 구분지어 사회를 정체시키고 지켜야 할 예절을 너무 많이 열과한 탓에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을 따지자면 더 많겠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남존여비를 내세워 여성을 차별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성차별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국가가 있습니다. 보수의 끝판왕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빈살만 왕세자 체제로 접어들면서 이란 혁명 이후로 30년간 여성들을 억압했던 종교적인 보수주의를 벗어나 사우디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을 모두 제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상징으로 한국의 BTS를 내세웠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수준으로 변화 중인 사우디는 왜 BTS를 앞세운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왕세자로 모하메드 빈살만이 책봉됐습니다. 왕세자로 책봉됐다는 것은 차기 구강이 된다는 뜻이죠. 전제 군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왕실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데 책봉 당시 알려진 왕실 재산만 무려 1620조원입니다. 영국 왕실의 16배, 세계 1위 갖고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저스의 6배입니다. 그럼 그가 책봉되자마자 비정상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훑어봐야 할 중동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0년 전 발생한 이란 혁명, 다른 말로 이슬람 혁명은 중동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1979년까지 이란은 팔라비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1925년 지배를 시작한 왕조는 페르시아 제국 후손으로 상당히 온건하고 개방적인 왕조였습니다. 팔라비 2세는 개혁을 앞장세워 탈 이슬람 정책을 추진했는데 얼마나 개방적이었던지 무슬림 여성들에게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했죠. 또한 여성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정치 참여까지 허용했는데 이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알라를 모독하는 것과 같아 눈의 가시 같았으나 워낙에 방대한 용토를 차지한 덕에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까지 개최하면서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택했습니다만 과도한 개혁은 반대파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반서방 무슬림 극단주의이자 시아파였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네를 내세워 아시안게임을 기점으로 왕조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는데 1977년 호메이네의 장남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팔라비 왕조의 소행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고 왕조는 강경진압을 선택했습니다. 유혈사태가 터지며 저항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결국 팔라비 2세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1979년 1월 국외로 도피하고 마침내 이란인들의 정신적 지주 호메이네가 이라크 프랑스를 떠돌다 입국하게 되죠. 호메이네는 즉각 이란의 실권을 장악했고 장악하자마자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동안 자유가 주어졌던 이란 여성들의 인권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고 기어코 북한과 야합해 핵개발에 착수했죠. 어쨌든 호메이네가 이란을 장악한 이후 이란-이라크 8년 전쟁이 발발했고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시작된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사우디에도 변화를 가져왔죠. 사우디의 왕세자로 채공돼 모하메드 왕세자는 직후 열린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사우디에서 벌어진 일은 사우디답지 않았다. 30년간 이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도 중동답지 않은 것이라며 이란 혁명 직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우디를 비롯한 많은 국가가 이를 모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세계로 번졌으니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할 때라면서 변화를 암시했는데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도 당시까지도 사우디는 아랍에미레이트나 다른 중동과는 달리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왕실은 이슬람 순위파 원리주의 와하비즘을 신봉하는데 중세 이슬람 질서를 회복하자는 와하비즘 탓에 사우디에서는 그동안 현대문명의 수용에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고 따라서 여성인 권리도 억압됐죠. 그래서 왕세자는 이 보수적이고 현대문명이 비판적인 사우디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 겁니다. 그럼 사우디에서 지난 2019년 10월 11일 BTS의 공연이 개최됩니다. 사우디 아랍의 왕실이 직접 BTS를 초청해 세계 최초로 사우디에서 공연을 요청한 것이죠. 원래 사우디에서 외국 가수들이 팝이나 락, 힙합 등을 공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왕실의 초청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수도 리아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날 공연을 보러 온 사우디 관객은 무려 3만 명으로 그중 70% 이상의 여성들은 전부 아바야를 착용했는데요. 원래 이날 공연을 앞두고 사우디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우선 여성들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아바야의 경우 의무 착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아바야를 착용한 것은 자유에 의한 것이지 강제적인 착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슬람 율법상 사우디 여성이 스타디움에 출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지했는데 2018년 1월부터 축구 경기장에 여성의 입장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날 공연의 대부분을 여성 관객이 채우게 됐죠. 변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우디에는 원래 남성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미혼 여성이 결혼이나 여권 취득, 해외여행 등을 원할 경우 반드시 남성 친척의 허가가 필요했고 결혼한 여성이 집 밖을 외출할 때는 남편, 아들 또는 그들의 위임을 받은 남성 친척이 동행해야 하는 이슬람 전통 마흐람이 엄격하게 적용됐었죠. 그러나 BTS의 콘서트를 앞두고 이런 남성 후견인 제도를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외국 여행, 혼인, 이혼, 출생신고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콘서트 직후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남성 후견인을 동반하지 않아도 혼자서 호텔 예약은 물론 투수까지 허용할 정도로 광범위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일상생활에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적용한 사우디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파격에 가까운데요. 이 콘서트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역사적이었습니다. 원래 사우디는 현지에서 발급한 초청장이 없으며 비자조차도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한 달 앞두고부터 한국 등 49개국을 대상으로 관광비자 발급을 결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도 사우디를 방문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원래 사우디의 호텔에 혼숙하게 되면 반드시 혼인증명서를 요구했으나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명서 없이 혼숙을 허용해주기도 했죠. 이 모든 것이 BTS의 공연 전으로 일어난 변화라니 가히 BTS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혹할 정도로 여성에게 보수적이던 사우디가 변하게 된 것은 그리고 그 변화의 선봉에 BTS를 세운 것은 BTS가 보내는 메시지가 이슬람의 율법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의 해외 가수들의 노랫말과 메시지는 세상에 대한 분노나 진한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지만 BTS가 보내는 메시지는 젊고 신선합니다. 스스로를 찾아내고 꿈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 그리고 절망과 어려움에 빠진 청춘에 대한 용기와 위로죠. 사우디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메시지는 종교적인 교리를 해야지 않는다고 보고 그들에게 사상 최초의 사우디 공연을 허락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BTS가 공연을 마치고 2년이 지난 2021년 사우디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모하마드 빈살마 왕세자가 등극한 이후로 확실히 사우디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 4월 경제개발위원회 의장 시절 경제구조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풍부해 연간 GDP의 45%가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면서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죠. 이 때문에 이전의 사우디는 폐쇄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외교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만 모하메드 왕세자는 지속되는 유가 하락과 더불어 고갈된 자원에 대비하기 위해 비전 2030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공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관광, 엔터테인먼트, 제조업 등 젊은 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개혁을 시작했는데 무엇보다 사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악습을 뿌리뽑기로 합니다. 이에 왕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패척 결과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급진 이슬람주의를 신봉했던 사우디에서 여성들의 인권과 노동 참여 기회는 낮았습니다. 이를 해사하고자 모하메드 왕세자는 온건 이슬람주의를 추진하겠다며 2018년 6월 24일 최초로 사우디 내에서 여성운전을 허락했고 또한 아바야의 색깔을 검은색 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성장시키기로 결정하고는 영화관을 개관하고 BTS라는 외국 가수를 사우디 역사상 최초로 공연시키는 등 개혁 일변도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과연 사우디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는 늘었을까요? 2020년 사우디가 발표한 고용현황에 따르면 2016년까지 19%였던 여성 취업률이 무려 33%로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과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취업문으로 들어선 여성들이 늘었고 이 여성들은 월급을 받아 주얼리를 사고 화장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의 마케팅이 늘고 주말에는 영화관과 쇼핑몰이 여성들로 분비는 세계 여느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사우디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별하는 공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여성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됐고 모하메드 왕세자는 나의 죽음이 아닌 이상 이 개혁을 멈출 수 없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사우디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사우디의 모습이 사뭇 기대됩니다. 한국은 이 개혁의 길목에 선 사우디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